아 뜨겁다 타키 신호 언제 바뀌는 거야 이거 하 그러게 아 뜨겁다 진짜 오늘 엄청 뜨거워 하필 이런 오픈카를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다 익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모자 써서 다행이야 오 신호 바뀔 것 같아 오 바뀌다 출발 집에 가서 팥빙수 먹으면서 쉴 거야 아 좋아 아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더 놀아야겠어 파크랜드 가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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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키 사고 났잖아 아니 포어가 갑자기 꺾으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아 진짜 거기서 빠른 판단 딱 하면 사고 안 났잖아 그런 짧은 시간이 어떻게 해 그건 포어도 못해 어 난 할 수 있는데 오호 그래 그럼 대결 한번 해볼래 무슨 대결 바로 빠른 판단으로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기 어 뭐야 바로 시작하네 아 이게 순발료 게임인가 그러면 타키 볼래 연습해가지고 타키를 깜짝 놀래켜줘야지 이거 쉽 이쪽인가 잠깐만 안돼 타키 오지마스 포 왜 물에 빠져있는 거야 수영 수영 더워서 수영하고 있었어 아 그래 잘봐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거 너무 쉽잖아 타키 이거 너무 쉬운데 포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눕기! 너무 쉽다면서 나 아직 안 떨어졌어 나 아직 안 떨어졌어 뭐야 여기 실패야 나 여기 껴있어 귀때기가 너무 커가지고 껴어 이번엔 내 차린가? 타키의 순발력 한번 보도록 하지 옆에서 봐주겠소 해 타키가 주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말이지 눈 하트? 아! 아이러브 유구나 아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점프? 아 점프! 어! 포! 오 예! 어떻게 점프로 통과했어? 자 이렇게 점프로 통과하는 건가 봐 이거는 자 어 여기 옷이 있네? 포어도 아까 젖었으니까 옷 바꿔 입을래? 웃기다 나 이번 판만 하고 바꿔 입을게 오케이 우리 팀이 10점 앞서고 있다고? 크! 절대 안 되지 자 과연 포는 이건 스마일 스마일 이거 해 너무 쉽군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자 과연 포는 다이밍이야! 자 과연 포는 다이밍이야! 아 왜 다이밍 맞았는데 자 뽕 이거는 그거야 옷을 안 가야 입어서 그런 거야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뭐야 나 레드팀이었구나 파란 옷의 타키 두고 보도록 하지 타키가 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두려워했단 말이야 이거 너무 쉽잖아 자 이거는 타키 이건 뒤에 보고하기 뒤에 보고하기 자 아 치사해 아 뭐야 서도 되네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거는 너무 쉬운 건 뒤에 보고하기 하자 이번엔 내 차례야 잘 봐 너무 쉬운 거 나오면 내가 뒤에 봐줄 테니까 말이지 나한테 모든 게 쉬워서는 모든 걸 뒤에를 봐야 되지 뭐야 잠깐만 블루팀이 이겼다고?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 이거는 우리 들어와서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옷 갈아입고 이제 제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노란 팀이다 내가 타키 아 왜 옐로우 팀 가져갔어 바꿔 자 포어다 포어는 과연 자 모넛 택받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자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 바로 여기야 지금 바로 여기야 지금 좋아했어 좋아했어 오오 포 다크 다음 나는 이게 바로 나야 오 포 조심해야 돼 판단력 좋은데 그 다음 나는 자 한 번 다크의 판단력을 보도록 하지 먹히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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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 오 타키의 당황한 얼굴 잘 보겠습니다 타키의 당황한 얼굴 타킹당한 얼굴 오오 오오 타키 방금 미사일처럼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저 입을 통과했어 나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잘 보라고 오케이 과연 포어는 이번 라운드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0대 10이야 으흠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나 뭐야 진짜 실력 대결인데이러면 진짜. 자. 어디, 어디.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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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다이빙! 그렇지! 워호! 봤어, 타키? 아쉬운데? 이거 실패했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딱 포워도 눈치채는 건데. 아니, 저건 사실 엄청나게 쉬웠던 곳이지. 아니야, 저거 어려워. 2, 1, 고! 나쁜 운전자!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잠깐, 잠깐. 아닌가? 어, 아니야. 차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 이거. 어, 이게 바로 아까 우리의 자동차. 뭐야, 엄청 쉽게 통과했잖아. 아니, 타키 이렇게 자동차 판단 잘하면서 아깐 왜 사고 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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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사고 날 뻔했어, 맞다. 기본금. 20대 20이야. 자, 동점인가? 내가 옐로우팀에 쓰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옐로우 파워로 말이지. 그렇게 막상막한데 너무? 제발 옐로우, 제발 옐로우, 제발 옐로우! 아, 나 왜 디스맨이야. 나 뭐 버슬래. 아니, 포! 왜? 나, 나 옐로우팀인 척하고 싶어서. 이거 반짝여서 이거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데. 나 앞에서 봐줘. 어? 이거 계란이다. 포! 이거 아까 내가? 포. 이거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고 가기로 했었지. 자, 아, 뭐야? 아, 포! 왜 또? 타키 이번에도 나 안 떨어졌어. 나 실패한 거 아니야? 아, 왜 이게 실패야? 나 안 떨어졌잖아, 물에. 포, 똑같은 거네 또. 자동차야. 타키 뒤에 보고 해, 뒤에 보고 가기. 뒤에 보고 가기. 차가 오는 줄을 보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아, 그래도 뒤에 보고 가기. 아, 아, 안 끼! 후! 후! 이거, 이거. 잘 치이지 않았어? 후! 나의 순발력으로 다이빙으로 이렇게 피했던 거야. 다이빙으로. 오, 아, 다이빙 못인데 이거. 아, 이건 저도 키야. 후! 자, 어, 포. 포 차리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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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쉽다. 아, 이거 쉽다. 뒤에 보고 해 줄게 내가. 어? 자, 이거를 한 이쯤에서 이렇게. 그래서 물고나무! 물고나무가 이렇게 사이로. 물고나무로 멋있게 이거 딱 해줘야지. 아, 맞네. 물고나무도 되는구나. 어. 오. 내가 멋있게 깨주는 걸 보여주도록 하지. 과연. 아, 아, 조금 어렵다. 어,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앞에서 찍어줄게. 바나나를 쏙 통과하는 타키의 모습. 과연. 다이빙! 에이! 다이빙! 에이! 에이! 엄청나게 추한 모습이었고요. 이번엔 나의 멋있는 모습을 찍어주도록 하지. 자. 아,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만 찍고 있어서 멋있는데? 또 동점이야? 아, 뭐야 또 동점이야? 아니 포! 우리 10점밖에 못 땄어? 우리 순발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제발 옐로우 팁! 제발 옐로우 팁! 짜잔! 이번엔 옐로우 파워로 이겨주도록 하지. 아,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운 대결이야 운 대결? 자, 포! 나의 순발력은 아, 안돼! 그런 건 없었고요. 나도 한 번 가만히 해볼게. 이번에 우리 운 대결 한 번 해보자. 오케이. 자, 옐로우 파워를 쓰면 운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지. 자. 오, 가만히 해서 1, 2, 3, 4만 눌러보자고. 아! 헤헤헤. 다키, 이번에 나의 승리야 이거는. 아니! 이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무조건 통과인 거 아니야. 포! 아니, 너무 사기잖아. 근데 나 방금 귀대기 스치워가지고 조금 아팠어. 가만히 해서 운 대결하는 거야. 자! 이번엔 멋있게 물고나무로! 과연... 아니, 또 이거냐고! 타키, 그냥 빨리 앉는 게 어때? 앉아야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눕, 눕기? 아! 아니, 이번엔... 아! 하하하하! 타키, 방금 밀가루 반죽처럼 그냥... 어? 찌부짜부내버렸어. 타키, 괜찮아? 납작해진 것 같은데, 타키. 타키. 이번에는... 과연 포는? 오, 점프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과연... 포는 점프를 할 것인가? 그럼... 아니, 포! 점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해! 이럴리가 없는데? 어? 아니, 점프함 통과해주는 거 아니였어? 아니, 포! 너무 추하다! 나처럼 가만히 떨어지든가! 그러게? 어휴... 추하기도 하고 실패까지 해버렸어. 치사한 실패야. 어휴, 치사한 성공! 근데 내가 이겼어. 헤헤헤. 내가 이겼단 말씀! 치사한 승리! 오... 마지막으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실력 대결이야! 오케이! 어! 덧셈 문제다, 포! 우리 그... 다시... 자, 10 더하기 2는? 10 더하기 2는? 10!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지! 오... 내가 더하기 빼기도 못할 것 같아! 곱셈 나와라, 곱셈! 자, 과연! D! 1! 타키 얼굴, 내가 긴장한 타키 얼굴 잘 보고 있어. 어? 이거... 이거는... 쉽지, 쉽지! 나는... 나의 수뇌는 맨 오른쪽으로 한다. 그래? 어디 그럼 한 번? 포! 아아아아아아악! 저기 나이 안 났잖아, 포! 포! 타키! 잡는 방법이 있어, 봐봐. 자, 점프다이빙! 이렇게! 점프다이빙! 이렇게! 안 되는구나, 미안해. 포! 포만 믿었다가... 자, 과연 포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요? 자, 과연! 오! 사다리! 점프다이빙! 점프다이빙! 자, 연습한 점프다이빙만 잘하면 돼. 어허! 나랑 똑같죠? 점프다이빙! 점프다이빙! 어? 어? 점프다이빙! 아니! 오케이! 점프다이빙! 이게 정답이었던 거라고! 왜? 이 문제는 무효야! 자! 나 20점이야, 타키. 지금부터 다 맞춰야 돼. 아, 이거는 할만하지. 자, 안 돌아가잖아. 엄청 쉽잖아. 파이빙! 타키! 빨리 떨어져! 빨리! 몰라! 몰라! 타키! 옐로우의 저주인 것이야. 오! 옐로우의... 아! 이거 봐, 옐로우의 저주야. 옐로우의 저주! 감히 옐로우를 써? 옐로우도 아닌 녀석이? 응. 자, 승리고요. 타키의 판단이 틀렸던 것으로. 한 번만 더 해줄까? 그래! 그럼 내가 파란 파워를 보여주지. 흠! 블루 파워라. 자! 오! 리벤지 매치야! 복수전! 아, 그래. 이거 한 번은 성공해야지. 복수전! 자! 자! 데이빙! 아, 도대체 왜 힘든 거야. 어? 자, 잠깐. 6 더하기 3. 7, 7, 7, 7. 타키! 5, 5, 5, 5. 타키. 6, 3, 18. 플러스 1, 19. 예이! 너무 쉬운 문제였어. 나... 나중에 한 번 탭 눌러서 종합 점수 까보자고 누가 더 많은지 내가 훨씬 많이 이겼었거든. 자, 그럼 최종 점수로 승자를 정하는 거야? 오, 이번 판 끝나고 정해보자고. 오케이. 자, 과연. 지금부터 진심모드 간다 과연 포우의 점수는? 포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문제인데? 포우! 아보카도 어디에 있었어? 다키가 헷갈리게 해서 과일 모드 왔잖아 여긴가? 포우! 포우! 이거 어디야? 여기였구나 무슨 문제인지 몰랐단 말이야 포우의 기억력은 이 정도구만 자 과연 판단용 문제 아니었어? 왜 기억력 문제가 나와 순간반단용 문제 아니었냐고 순발력 문제다 순발력 문제 오른쪽으로 피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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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님도 물으로 뛰는거야 방금?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면 포우가 재미없을까봐 예술적인 피하기는 내가 피해주도록 하자 과연 이번파는? 안돼. 잠깐만 10점 정도에 얻었다고 다키가 이길 리가 없거든 이 점수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아? 하나 둘 셋 하면 까는거야 자, 하나, 둘, 셋 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포, 대킥 내가 무려 30점이나 앞서고 있는데 자,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이거를 다이빙으로 통과해주마 다이빙! 이게 바로 승자라는 거야 포, 봤어? 나도 한번 보여줄게 자, 이번에 해볼래 이거 그냥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앉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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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